성삼의 하나님의 은혜 주신 언약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글씨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성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 살리는 언약적 헌신을 하는 그루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제1, 2, 3 RUTC 25의 응답이었습니다 24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데요 25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2023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중직자들을, 교육자들을, 렘넌트들을 25의 응답으로 전적으로 이끄신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2023년 돌아보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성경을 읽는데 신약, 구약 구약의 마지막이 말락입니다 말락인은 포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면서 반대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락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지만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축복이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합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이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죠 말락인은 한번 읽어보시면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화를 영화롭게 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 2024년 선포될 언약이 있는데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를 낳는다면 받은 복도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 끝난 줄 믿습니다 말락인 1장 11재로 보니까 망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이 듣고 마음에 두고 영화롭게 한다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오직 성산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해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인들이 이방인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인 세계보금화까지 되어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여러분에게 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사람, 환경, 일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여러분은 살리는 자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은혜와 금률과 평강의 보금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 은혜가 이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사모한 자에게 사자를, 원약의 사자를 보낸다 원약의 사자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닙니다 사자, 호랑이,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 원약의 메신저가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죠 말씀이 임해야 길을 준비하는 거죠 길을 준비한다 여러분 오늘 또 내일까지의 온단 메시지 2024년 원약의 말씀 받는데요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2024년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제 핵심 때 유 목사님이 예배는 보자를 향하여 가는 진검다리라 했어요 예배가 여러분이 하늘 보자의 25, 영혼의 축복으로 가는 되어지는 축복으로 가는 그런 진검다리라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여러분이 빛의 경제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만큼 온전한 11주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육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최정상이 올라가는데 영육에 복이 없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지고 영화배우가 자살할 정도로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늘의 복 그러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영적인 것은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침대에 자도 불면증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니까 머리에 비게 대자마자 주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교인 중에 불면증이 있습니까 정말 하늘 문을 열고 영육으로 쏟아 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라기를 항상 11조만 봤는데 보니까 너무 복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고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에게 이 앞에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생명책에 여러분을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보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선민 이스라엘이 계속 노예포로 속곡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아끼니까 자녀를 아낀 같이 내가 너희를 아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 치료하는 광선이 임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2, 3, 7 그러면서 치유 그러면서 여러분이 완전히 서밍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여러분 예배 성공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우리의 교회 전송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언약적 헌신이 되는 그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